줄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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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당 3,400 담아되는 줄돔 1kg 이상은 줄돔이라 부릅니다. 이 줄돔은 수족관 밖을 뛰어넘어 죽은 겁니다. 요즘 오염수 땜에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죽은거면 버립니다. 먹지 않습니다. 잘 드세요. 싱싱한 줄돔 손질해봅니다. 줄돔 5마리 1.2kg입니다. 키로에 49,000원입니다. 키워롱 칠장 칠이 칠장 깨끗 칠장 굴돔 수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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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장으로 한 접시 썰어보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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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sents. 안녕. 지하의 가운데 가시는 자라서 그냥 썰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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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의 가운데 가시는 자라서 그냥 썰었습니다.